낭만적인 카드군요 이게 누구신가요? 정말 오랜만이네요 손님 이거 뜻밖의 얼굴을 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장사를 하러 나오신 건가요? 아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겠네요 제가 좀 파란 만장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어쨌든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 일단은 적들부터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뭐 좋아요 그럼 거기서 제 춤을 감상하고 계세요 최고의 카드군요! 무례하군요 무얼씨 나였어요? 제발 택배! 제발 택배! 과연 늑대개 팀이군요? 정말 대단한 송씨야 구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게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것 같아요 불편한 곳에서 하도록 하죠 그럼 이따가 뵙죠 부디 살아남으시길 감상해 주세요 참고로 스승 Tsukas 영상과 함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